이건 오늘 오픈 하시는 거예요? 드시고 싶다면 먹게 해 주죠. 먹게 해 주죠. 이게 언제 꺼더라. 이게 언제 꺼지. 이게 언제 꺼지. 이게 뭐지? 저 옆에는 뭐 벌레가 있는 건데? 벌레 아니에요? 이건 내가 담근 거야. 우리가 맞춰볼게요. 맞춰봐 맞춰봐. 이게 뭐지? 쓴박이인가? 벌레잖아. 그냥 벌레는 무슨 벌레니. 이게 숯냄새가 아니고 그리고 양냄새가 약이 된다. 뭐지? 궁금해? 이거 그거 아니에요? 뭐. 그거 무슨. 김치도 있는데 이거? 아 꼬들백이. 어 꼬들백이 아니에요? 아 그 흙 담근 여기다 어떻게 담궈. 이거 너무 너무 평생 100년에 한 번 탈까 말까 하는 동충하철하고 꽃이야. 동충하철하고 꽃이야. 동충하철하고 꽃이야. 벌레네요 그러니까. 벌레 이제 고목나무에 벌레 있는 데서 이렇게 꽃이 나는 거야 꽃. 근데 그게 100년에 한 번씩 난다고요? 필까 말까 하네. 그 맘은 곰이나 귀한. 필까 말까 하네. 그 핑크를 바로 집으로 담그신 거예요? 100년 만에 담그신 거예요?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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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 이 100년 만에 피는 걸 먹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도 안 되지. 나도 안 먹어봤어요. 신기하게 생겼어요. 벌레잖아요. 벌레네요. 벌레인 거예요? 벌레에 꽃이 난 거죠. 벌레 위에 꽃이 났나 봐. 이쪽 보죠. 이 벌레가 보세요 이쪽에. 이 벌레잖아 지금. 벌레 위에 꽃이 나서 꽃 줄기들이 이렇게 다 지금. 아니 벌레에 어떻게 꽃이 나지. 벌레 등 같은데 꽃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럼 이 벌레 이름이 동충하철이에요? 아니 동충하에요? 동충하면. 아 동충. 벌레충. 동충. 야 이 맛을 보려면. 아니 기다려야지. 2,100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맛이 기분 나오지 않고. 계속 떨어져서. 오 먹고 나니까 독한 게 독하다. 술에 독한 게 있어요. 있는데. 아 진짜 풀은 나는데 꽃은 보기 힘들대요. 야 100년에 한 번 나면 피는 꽃이라고 그러잖아. 벌레에서 꽃 난다는 건. 그러네요. 동상 초도 풀초니까. 꽃은. 어때요. 아니 이게 술 맛은 하나도 안 나고요. 뭔가의 향이 이 술 이걸 다 지배해버렸어요.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그냥 술맛이지 뭐. 술맛이 안 난다. 술맛이 안 나요. 술맛이 안 나요. 술맛이 안 나요. 물인데. 완전히 술 끼고 나면 술맛이 살아난다고. 좀 이따가 와. 근데 조금 있으니까. 몇 초 있다가 싹 웃다. 모르겠는데. 오늘 이따가 밥 먹을 적에는 이 술을 한 번 까보자고. 대나무. 대나무는 한 번 좀 한 번 까셨던 것 같은데. 안 까셨어. 한 번도 안 까봐. 유희 돌 맞아서 소주가 움직이잖아. 저요? 어떻게 찍으세요? 이게 자리다. 이렇게 큰데 이렇게 이렇게 우선은 무조건 술을 마실 때는 허리에 손을 얹어야 돼요. 유희는 웬만한 전신샷이야. 무조건 오빠 반. 아이고 허리여야? 아니 허리를 꺾어야 돼요. 무조건. 이게 소주가 생략하고. 눈을 살짝 감아줘요. 그렇죠. 한 번 찡긋. 야 제똘에다 술 따라 먹는 것 같아. 야 제똘에다 술 따라 먹는 것 같아. 야 제똘에다 술 따라 먹는 것 같아. 너무 크다. 이건 이렇게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젤을 마신다. 그럼 냉장고만 이제 한 번 이렇게. 내려볼까요? 자 이제 냉장고에. 우와. 차도 많네요. 우연차도 있고. 오. 이거는 선생님. 이게 뭡니까 이거는. 아이고 이거는요. 네. 간장게장 먹고 난 그 간장이에요 이게. 네. 이게 간장인데 이걸로 뭐든지 그 간장이 필요할 때 이걸로 담그면은.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냥 간장게장 그 국물에다가 밥을 비벼서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 그렇죠 그거야. 이 자체에 양념이 돼 있으니까. 아깝잖아. 네 그러니까. 버리기가. 좀 달달하려고. 버리기는 아껍고. 여기 있잖아. 이게 굉장히 하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럼 짜니까 이거. 아 짜 아 짜. 아 짜. 간장을 먹여 쟤. 하다 하다. 하다 하다. 하다 하다. 하다 하다 간장을 먹이냐. 아 진짜 버리원이다. 아 짜. 아 짜. 샤넥 샤넥. 아 짜인데. 그게 단 간장 맛이에요. 그래. 안 짜? 별로. 먹은 마치 먹어. 이빨로만 뺐지. 아기는 그런 거 아니야? 아 까봐. 그게 열 배는 드셨어. 네. 진짜 간장보다는 들 짜지. 네. 진짜 간장보다는. 네.